안녕하세요. 오아시스 자연사박물관입니다.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박물관물품 경매 진행합니다. 품목은 자연사박물관 관련 상품들로 옥주각품, 천연광물, 진보나석, 원석장신구, 보석수석 등의 진귀한 물품들이 출품됩니다. 유명 보석감정원들이 발행한 감정서에 의하여 진품과 천연을 보장합니다. 12월 탄생석 터키석과 천금석, 보석장신구 및 원석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경매합니다. 경매 참여를 원하시면 유튜브 구독 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